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의 주제 이사 공급대책 꼭 알아야 할 내용 요약 요약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공급대책 부동산 현재 부동산시장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바로 2월 4일 이후로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현금청산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시장에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고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이사 공급대책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 요약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세우시는 분들 투자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지역까지 한번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 공급대책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사유재산 침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유재산 침해가 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사 공급대책을 피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2021년도 이곳에 승부를 걸어라 입지 정말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투자자 올해 최고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가능 지역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사 공급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사유재산 침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 공급대책 이사 공급대책 사유재산 왜 침해가 되고 있는지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면요 바로 2월 4일 이후로 거래되는 항목 주택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유재산 침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금 청산 바로 공시지가로 이제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공시지가 이제 주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택이 이제 현 시세의 60%에서 70%가 이제 공시지가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공시지가 60%에서 70%로 현금 청산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30%에서 40%는 그만큼 손해를 보면서 현금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유재산 침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으로 개발이 확정이 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부가 이사 대책으로 그렇게 이제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안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공공으로 확정이 되면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되겠는데요 이 개발 완료 시점까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거래가 불가능할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자체는 이제 실거주 하면은 들어가서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투자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투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사 대책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다고 하지만 실거 이제 말 그대로 실제 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2월 4일 이후로 거래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싶어도 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파트로 개발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추진이 되면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가장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개발 같은 경우는 수용 방식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수용 방식 자체가 이 토지 소유권 자체가 이제 공공으로 넘어가야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수용 방식으로 인해서 공공으로 자기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첫 번째로 이제 향후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라든가 일반 분양가의 공공, 나중에 이제 일반 분양이라든가 조합원 분양을 이제 공공 마음대로 가격대를 정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토지 소유권 자체가 본인한테 없기 때문에 공공 자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분양가를 책정해도 그때 왜 이렇게 분양가를 낮게 측정했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사항 꼭 유념하시고요 두 번째로 큰 평수 토지 소유자 1 플러스 1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공급권을 정부 자체가 한 개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이제 민간 재개발 같은 이제 민간 재개발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큰 평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1 플러스 1 이제 두 개의 입주권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의 경우는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다세대 주택을 허물고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큰 아파트 단지로 변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단독 다가구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 토지 소유자 분들의 경우는 정말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우선 공급권을 한 개밖에 못 얻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나머지 평수는 어떻게 하냐? 바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시지가 대로 정말 30%에서 40% 정말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현금 청산을 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토지 소유자한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추진 지역 바로 A 지역에 하나 있고 B 지역에 하나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지역에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선 공급권 정부 자체에서 한 개밖에 안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는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한 개 청산다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자체에서 이제 5년 안에 이제 다시 재당첨하는 것을 올해 이제 막았습니다 그러면은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권리 산정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조합원 분양 이제 자기의 명의로 된 것을 가족 한에서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또 2월 4일 이후로 거래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는 현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지가 공공으로 개발된다고 했을 때 정말 이제 동의를 할지 말지 정말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동의서에 사인을 할지 말지 정말 잘 판단하셔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는 곧 뒤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을 피할 수 있는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2000년대부터 2000년 그리고 2003년도까지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부터 2020년 이제 지금 2021년도까지죠 이제 보시게 되면 물량 자체를 보시게 되면 크게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이 빨간색 이제 사선 자체가 이제 서울 도심에 서울 도심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17년도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는 넘었습니다 물량 자체가 그만큼 풍족했다 부족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공급량 자체가 풍족한 게 아닙니다 그 전 그 전 자체에 그 전에 이제 물량 자체를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거 자체를 많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에 물량 자체가 조금 있었지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물량 자체가 넉넉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자체는 이제 물량 자체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공급 물량 충분했지만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공급도 많고 가격도 상승을 했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제 상승이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만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물량 자체가 지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래프 자체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량 자체가 부족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급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제 주택 가격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 정말 지식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자체도 이 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사 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자체를 잘 내놓았으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텐데 너무 이제 시장 자체가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이제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정말 공급 자체가 정말 반토막에 반해 반토막으로 이제 정말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자체는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 공급 대책은 수용 방식으로 제가 공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데 공적 주체 자체가 토지 3분의 2 이상을 획득을 해야지 이제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모두 이제 소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할까요? 저 같아도 동의 안 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주택 공급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토지 소유자들 동의할 사람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 공급 대책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기는 한데 정말로 실패한다면 민간 재개발,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까요? 이렇게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재건축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정말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동의 안 하면 이제 공공으로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안 하면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 재개발 소액 투자 하시면 됩니다 민간 재개발하고 공공으로 재개발하는 2.4 대책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 대책 정말 이제 2월 4일 이후로 주택을 매매를 하면 현금 청산을 당하지만 민간 재개발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서 투자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2021년도 이곳에 승부를 걸어라 입지 정말 좋은 지역 투자자 올해의 우수 정말 최고의 최고의 수입 창출 가능 지역 제가 두 지역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용산 지역입니다 용산 지역 안에서도 바로 청파동 1가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파동 1가 왜 추천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역으로 GTX A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그리고 GTX B 노선 이렇게 최고의 교통이 들어가는 노선이 바로 서울역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역 안에서도 이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 바로 초근접 거리에 있는 청파동 1가가 큰 수혜를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으로도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선 지하 사업이라든가 용산 민족공원 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말 많은 개발 호재의 중점에 있는 지역이 바로 청파동 1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도 노후 밀집 지역이고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향후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이런 GTX 노선 최고의 교통 호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용산도 한강변으로 접해 있고요 광진구 자양동도 이렇게 한강변으로 접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강이라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바로 한강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강변 안에서도 대표 아파트들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스가 높은 아파트들 대부분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미개발 지역입니다 입지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아래쪽으로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의 다양한 개발 호재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광진구 자양동이 그 수혜를 톡톡히 볼 수가 있겠고요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이 정말 개발이 됐을 때 한강변에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거기에 내가 실입주에서 살고 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을까요? 정말 투자 가치 미래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불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 동의 안 하면 2.4 공급 대책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현 가능성 낮은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공공개발 우선 공급권 물음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왜? 민간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셔서 입주권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공급권 정말 한 장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이제 토지 소유자들 정말 그만큼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개발에 동의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 재개발, 민간 재개발 예정 지역에 투자를 하셔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지역 바로 민간 재개발 투자 수요 급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점하셔야지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사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민간 재개발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점하셔서 미리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교통 호지가 있는 지역 바로 청파동 1가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한강변의 입지 정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지역 정말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해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여러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함께 이제 아파트 단주로 변했을 때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미래가치 높은 투자 지역이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